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레니 시간입니다 그레니 지난 시간에 성형 할머니를 보여드렸잖아요 곰인형을 집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뭐 엔딩을 보면 또 어떻게 되냐 라고 꿀증을 좀 남겨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나머지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렛츠고 좋아 성형 할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엔딩도 보고 좋아요 그러면 곰인형 먼저 한번 집어볼까요 좋아 넌 내꺼야 와 잠깐만 어 징그러워졌는데 더 아니 눈동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눈이 빨개졌어요 제대로 못봤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무서워. 아니 저렇게 핑크핑크한 옷으로 눈만 벌개져 있으니까 더 무서운데 일단 성형할머니 상태에서 곰인형을 집으면은 똑같이 눈이 빨개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어.. 어이 좀.. 자 여러분들 이거 덧위치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.. 이거 제가 보고 있는게 맞는거죠? 아니.. 아 좀 지나가게 해줘! 자 문 열어줘.. 문.. 오오오오오! 싹 o.K, 레츠기릿! 할머니 이제 곱게 보내드릴 시간이 왔어요. 워어어어!! 어우 오우오 엄마야 X2 발사~~ 이제 제가 지금 약간..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과연 곰인형으로 슬렌더리나를 소환을 했을 때 똑같을지 아니면은 다를지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세히 못 봤거든요 이야 역시 진그러운 건 여전하네요 아니 저렇게 눈문만 빨개지니까 더 징그럽다 슬램더리나를 선사해 줍시다 뾱뾱뾱뾱 오시나요? 오시나요? 오고 계시나요? 빨리 오세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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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랍 더 빛! 빛빛!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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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과연 슬램더리나는 어떻지? 아 슬램더리나는 똑같네요 근데 뭐 여기까지 기대하는게 좀 무리수긴 하죠 결론적으로 슬램더리나는 딱히 뭐 바뀌는게 없습니다 탈출 렛스 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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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호우 과연 엔딩은 바뀌었을지 안 바뀌었을지 오 와 야 고민형 엔딩도 있네 이렇게 띠용 아 고민형 엔딩도 이렇게 결론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성형 할머니로 궁금한 것들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어 엔딩까지 바뀔 줄은 몰랐는데 엔딩도 고대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니까 좀 약간 신기하네요 이게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버튼 누른거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꿀잼커트를 또 찾아 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 나